바란아 너 도대체 어디 있는 거니? 지하야 죽 다 끓였어 지하야 이 방이 아닌가? 지하야 바란아 사장님 지하 니가 왜 여기 있어? 여기서 뭐 하는 거야? 지하가 잠깐 보자고 해서요 나 가져와서 사장님 사장님 어디가 어떻게 안좋으세요? 제가 병원에라도 모시고 갈까요? 신경 쓰지마 뭐 좀 드셨어요? 잠깐만 기다리고 계세요 어? 언니 왜 그 방에서 나와? 사장님이 힘들어하셔서 방에 모셔다드렸어 안색이 많이 안좋으시던데 혹시 찾았다는 따님한테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야? 언니는 알 거 없고 이제 그만 가봐 그래 따뜻할 때 갖다 드려 응 오늘 고마웠어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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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